이 정도면은 한 몇 마리 해야 되려나? 한 5,60마리 될려나? 아 깜깜하네 구멍치기 자비를 또 요만큼 잡아 넣으셨네 잘 진행중이고 사이즈도 구멍이 많아 구멍치기 좋아 많이 잡았네 그만큼 오 나이스 또 여기 한 방울이 더 있어요 다른데? 캐스팅 어때요 지금? 잘 나옵니까? 너면 나와 너면 나온답니다 열려가지고 캐스팅하실 분도 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잉 사장님 몇시에 나가실겁니다? 3시 반 야 구멍치기 좋아한거 봐봐 장난 아니야 이게 자연식이에요 자연식 자연식 오 감명 아닌가? 맛있어 맛있어 오 드디어 잡았네 어 얼굴 나왔네요 여기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이거 좀 드릴거야 입값이 뭐야 아 멋지다 드디어 드디어 그만 찍어주세요 오빠 나는 얼굴 안나오게 드러줄게? 얼굴 나오게 찍어달라고 주문해 얼굴 안나오게 아니 얼굴 나오게 괜찮아요 이미 얼굴 다 찍혔어 오빠 영상에 한두개 찍힌게 아니야 수염 안 잘라서 안돼 야 제대로 후킹됐잖아 봐봐 아니 진짜 괜찮아요 한 번 잡았다고 야 내가 밥먹으면서 웃기 웃었을때 야 근데 또 광어당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쪽 안쪽 손 조심하세요 오케이 근데 오징어 먹고 나가는거 같은데 아 좋네 드디어 잡았다 대귀도 잡았죠 잡혔어요? 사람이 위에서 물죠 네 오 сама 왔어 되어일러 와 잡았어 나이스 으으훼 위에 저... 잡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아침부터 아 좋다 야 사이즈 좋은데요 이 정도면? 아 워킹으로도 키고 나오는데 워킹으로? 요기 제일 크네 네 정리가 제일 큰 아아... 구멍치기로 잡으셨네 구멍치기 이런 사이즈들이 지금 구멍치기에서 나오고 있다 정말 아이고 빠졌나보네 우와 딱싱 구멍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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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놓쳐요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꼬시고 있어요 물어 물었죠? 나이스 업 꼬시기 성공 나이스 업 아 이정도면 됐죠? 29,30 꼬시기 성공했습니다 또 왔다 또 왔다 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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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하는데 왔네 수신 몇 메다 이 속에 있는지 4 메다 4 메다 4 메다 4 메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나와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구멍치기에서 그 정도 지금 잡고 계셔요 아이고 나이스 구멍치기 나이스 구멍치기 구멍치기 나이스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아 좋네 깜짝이야 구멍치기 요거 응 몇센치? 32센치? 31.5 어 몇미터에서 나왔어요? 구멍치기 2.5미터에서 3.5미터 아 상층에서요? 네 저기는 상층입니다 상층? 상층 물위에서 미쳐요? 응 아따 올라오는구나 오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빵빵한 놈 좋다 조심조심조심 조심 어 야 축하드립니다 가위 잡다가 여기 나온거에요 사장님 가위 잡다가 여기 나온거에요 사장님 응 가위 잡다가 28센치 9센치 무럭이 불어버렸네 어디서 소리나 캐스팅입니까? 어디요? 어디요? 맨메단 고수 Otis 어 빨리했어 구멍치기죠? 수심은 얼마에서 나왔나요? 수심은 얼마에서 나왔나요? 11센치 바닥에서 1미터 1놀이 나이스 한 35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아우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습니다 조심해 바로 위에서 보는 것 같은데? 그죠? 그죠? 뭘까? 바로 위에 있네 아따야 더 커 더 커 나이스 오오 양반 여기 한마리 나오고 여기에도 한마리 나오고 야아 나이스 오오 여기도 한마리 이소 와 이도 오오 나이스 아 아따야 큼짓마거다 마지막에 푸르세요? 빨리 먹어야지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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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고야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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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걸릴까? 나온다 나온다 오 나이스 아 힘들어 자 캐스팅 캐스팅 좀 나와요 아 몰렸다고? 많이 나온다고? 아이고 사이즈 좋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캐스팅 아 좋구만 뭐야 아니네 자 오늘도 손질 지옥이 열렸다 아하 아 장난아 이거 손질 언제 하신대 이게 손질하는게 더 힘들어 잡는거 보다 아 축하드립니다 계속 잡으셔 보기 있으셔 어 사이즈 좋아 여기 왔어 여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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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한번 만져보십시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사이즈 어때요? 오우 네? 네? 네 앞사람이요 어우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다 아이씨다 네? 아이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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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los 어이씨다 아우 나이스 오구 나와도 되죠? 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나이스 뚜찌야 축하합니다 나 있을 수 없는데 오! 연락 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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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축하드려요 왔어 왔어요 낚시들 와요 왔어 사모님 섰어요 섰어 얼굴 놔도 돼요? 안 돼 얼굴 놔도 돼요? 얼굴 한번 들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감아요 다 걸려 나이스 나이스 얼굴 놔도 돼요? 아 들어줘봐요 들어줘요 나이스 어디서 어디서 갖고 왔어요? 여기 건너 보내세요 나이스 이거 한번만 들어봐요 나이스 그리웁 수건 고고 시킨 윤 이리와 손 루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